우리나라의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1.1%로 2년 만에 0%대를 넘어섰습니다.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분기보다 1.1% 증가해 지난 2011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0%대를 벗어났습니다. 한국 경제가 기나긴 0%대 성장에서 벗어난 것은 정부가 상반기 재정 지출을 늘리고 추가 경정 예산까지 편성해 경기 부양에 절약을 다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. 지난 1분기 축소됐던 민간 소비는 내구제와 서비스 소비가 늘어나 0.6% 증가했고 건설 투자도 토목과 건축을 중심으로 3.3% 늘었습니다. 한해는 현재 3분기 성장률을 정기 대비 1.1%, 4분기를 1.0%로 점치는 등 특별한 대외 경제 악재가 없으면 국내 경기는 상저하고의 와견한 회복세에 진입할 거라고 평가합니다.